영원한 테마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줄곧 이어져온 물음이다. 그리스인의 지혜를 빌리자면 인간은 관 뚜껑을 덮을 때까지 행복한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일생의 대부분을 풍요롭게 산 사람도 마지막의 재해로 모든 것을 잃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시에스쿠 부부는 손이 묶여 법정에서 끌려나가 기관총으로 처형됐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소련의 푸틴이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관 뚜껑을 덮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늙어서 은퇴로 내몰린 이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네로왕제의 명령으로 스스로 자살을 택한 세네카는 행복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이간의 행복은 절대로 배부름해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가축과 짐승의 즐거움이다. 따라서 즐거워하는 방법을 배워라. 진정한 행복은 진지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인간사 우여곡절을 생각하면 어쩌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인간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인간의 최고 목적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는 인간의 첫째 목적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모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다. 인간은 모두 행복을 지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최고선이라 부른다. 인간은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야 하고 그것이 윤리적 삶의 목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의 행복을 최고선이라고 여기는 생각은 철학의 전통이 되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고 마침내의 18세기 칸트에 이른다. 칸트는 양면가치적인 모순된 입장을 취한다. 그는 도덕을 정원적 명제에서 구한 바 도덕과 행복이 연관되기를 요구한다. 어려운 방식이다. 정원명제는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해야 하고 다른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너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계율에 따라 행동이라처럼 주체적이고 형식적인 원리이다. 그러므로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은 설령타자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도 도덕과 관련이 없다. 칸트도 최고선인 행복이라는 개념을 버린 것은 아니다. 이간의 목적이 스스로의 행복에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행복해지는 것을 어떻게든 연결짓고 싶었던 그는 신학에 접근한다. 신의 존재를 통해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보장받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속임수를 쓰면 복잡해진다. 이간은 행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도덕적으로 사는 인간은 이 세계에서는 분명 행복해지기 힘들다. 하지만 정언명제에 따르는 인간은 행복해질 가치가 있는 인격이다. 신은 도덕적 인격을 내세해서 행복해지도록 할 것이고 이상적인 인간의 공민적 질서가 도래하면 도덕적인 자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도덕과 행복의 일치는 신만이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칸트는 행복을 위해 이성의 범위에서 배제한 신학을 도입한 것이다. 1세기가 지난 뒤 니체가 칸트의 속임수를 날카롭게 공격한다. 니체의 생각에 행복은 최고선이 아니라 힘이라는 의지에 수반되는 감정이다. 행복은 삶의 목적일 수 없다. 심리적 상태로서 힘의 의지에 따라오는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니체는 잘라 말한다. 이런 설명에 동의하기는 힘들다. 다시 한번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행복이란 무엇인가? 플라톤이라면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에로스에 대해서 생각하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에로스는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욕망은 결여든 부분을 채우려고 한다. 그리고 획득함으로써 행복해진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은 쉽지 않다. 결여든 부분이 있어야 행복을 채울 수 있다면 결여든 바가 없으면 행복해지지 못한단 말인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불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 그리고 채워지면 정말 행복해지는 걸까? 결여든 것이 충분하게 채워지면 그 순간 바로 행복은 사라질지 모른다. 손에 닿는 것이 모두 금으로 변하여 먹을 것도 없는 미다스왕처럼 말이다. 그러한 행복의 불행을 날카롭게 간파한 이가 쇼페나우오이다. 의지만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한 칸트를 비판하면서 쇼페나우오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은 행복이 아니라 그럴 의사가 생겨나지 않는 상태이다. 조금 피곤해진다. 이렇듯 행복의 역설에 빠지지 않는 행복이란 없을까? 욕망을 뭔가가 부족한 쪽이 아니라 덧붙이는 쪽으로 돌릴 수는 없는가? 프랑스어로 행복은 보누르이다. 좋은 시간이다. 즐거운 때를 보내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따위의 행복 정의는 없는가? 기쁨의 감정을 넓히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한 철학자가 있다. 스피노자이다. 기쁨을 늘리는 것이 선, 줄어들면 악. 그는 선은 존재자에게 긍정적인 척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행복은 궁극적인 목적이나 최고선에 휘말리지 않아도 된다. 발차기 연습을 생각해보자. 일상생활에서는 발차기를 못하고 몰라도 된다. 못하는 것은 결여가 아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발차기를 배우자고 계획한다 치자. 처음에는 넘어지고 하이킥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또 엉덩방아를 찢는다. 그러나 차츰 능숙해지며 돌려차기와 뒤차기도 찰 수 있다. 180도 다리 찢기는 물론 360도 점프 뒤차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얻은 휙휙 돌려차며 회전하며 달린다. 이제 연습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진다. 그렇다. 능력 하나를 익혀서 능숙해지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배고픔이나 갈증과 무관하다. 자신의 능력을 소박하게 긍정하고 그것을 누림으로써 행복을 발견한다. 그럼 발차기는 작은 예의지만 말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자. 불행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아무래도 시몬 배우를 불러보게 된다. 불행한 사상가? 확실히 시대도 나빴다. 7차 대전에서 제2차 대전에 걸친 불행한 역사를 유대인으로 맞섰다. 더욱이 공장이나 전쟁통에 병원 등 그야말로 불행의 집합 같은 힘든 장소에 자청하여 들어가는 그런 사상적인 체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배우 역시 불행을 매우 싫어했다. 그래서 오히려 불행이 인간에게 주는 무게의 눈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철학자 배우에게 들어보자. 불행이란 어떤 것인가? 불행은 한동안 신의 부재를 만들어낸다. 죽은 사람보다도 없는 존재로 느껴지고 캄캄한 독방의 빛보다도 느끼기 힘들다. 일종의 공포가 영혼에 침투한다. 이 부재의 시간 동안 사랑해야 할 것은 없다. 무서운 것은 사랑해야 할 것이 없는 이 어둠 속에서 영혼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면 신의 부재가 결정적이 된다. 설령 영혼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덧없이 사랑하는 것 또는 사랑하려는 욕망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영혼이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면 세상에 있어도 지옥에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철학에서 답을 구하지 못하는 중생들에게는 종교만이 구원의 받출일 것이다. 그런데 천상의 낙원이라. 이것은 지상의 가난한 삶과 극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지어낸 것이다. 여기는 통곡과 눈물의 골짜기이고 저기는 무한한 지복이 늘 함께하는 곳이다. 그러나 그 지복이 어떤 행태인지에 대해서는 기독교도 답을 하지 못한다. 고란이 생생하게 묘사하는 이슬람의 낙원에도 향유의 근본적인 조건, 즉 비교가 없다. 한편으로 기독교의 낙원은 태초의 행복 상태로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누린 짧은 행복을 가리킨다. 아니,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다면 불행이 선행되어 있지 않기에 향유할 것도 없는 그런 상태이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에덴 동산에는 고통도 근심도 땀도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의 낙원은 심판의 날 이후에 찾아올 행복상태, 즉 신과 천사, 부활한 자들의 천국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에 관해서는 성경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렇다. 그렇구나. 죽음이란 날마다 밤이 오고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는 이치와 같이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밤이나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는 준비를 한다. 그렇듯 죽음에 대한 준비는 단 하나밖에 없다.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들이 훌륭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죽음은 더욱더 무의미한 것이 되며 그에 대한 공포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성자에게 죽음이란 있을 수 없다.